10장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령하였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모세는 남자가 이혼증서를 써준 다음에 여자를 보내라고 허락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굳어있어서 모세가 이런 명령을 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더불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가르지 마라. 제자들이 집에서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가늠죄를 짓는 것이다.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 또한 가늠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게 놔두어라. 그들을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팔에 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라고 할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여쭈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네가 계명을 안다. 살인하지 마라. 간엄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를 대지 마라. 속이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부족한 것 하나가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선생님을 따르려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또는 밭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핏밭과 함께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녀, 그리고 밭을 백배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는 세대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보다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랐고 뒤따르던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어떤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날지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인자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세배대의 두 아들인 야구보와 이완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선생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하는 것이 아니다. 이 자리들은 정해놓은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나머지 열 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고관들도 사람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거든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첫째가 되려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로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는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위세 자손 예수님 제게 차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위세 자손이시여! 제게 차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멈추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이리 데리고 온다. 사람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자네를 부르고 계시네! 그는 겉옷을 거기에 두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해주길 원하나? 보지 못하는 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낳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 그는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